의대생 단체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향해 무능하고 독단적이라며 의료계를 멋대로 대표하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오늘 입장문을 냈고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임 회장의 독단적 행보를 수용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협은 임 회장이 당선 뒤 의대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협 집행부가 학생들의 요구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3대 요구안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재등장한 복귀 전공의 명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개인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집단 행동을 강요하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